음악 앞에서 치주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런 기구를 가지고 저희가 치주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개원가 입장에서 본 치주 수술의 득과 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치주 수술 또는 수술적인 처치라는 것은 노란색 표시된 것처럼 비외과적인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 치주 판막을 열어서 시야를 좋게 하고 기근 접근도도 높이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치석 제거술 치근 활택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방법을 이렇게 서지컬 세라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매과적 처치를 할 때 골 형성, 오시어스리 컨투어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시어스리 컨투어링에 대한 이점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좋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외과적인 처치를 하면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치석 제거술이나 치근 활택술 같은 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고 환자 입장에서는 치은 외형이 변화되기 때문에 스스로 치태 조절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보철물 주변으로 치주 환경을 개선을 해서 보철물을 가지고 있는 지대치의 생존 연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야 확보를 통해서 루트 플래닝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 되겠고 굳이 환자가 발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태 조절을 용이하게 해주는 데도 사용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플란트가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프레넘도 있고 해서 구강 위생관리가 환자가 아무리 열심히 잘 닦으려고 해도 좋지 못한 환경일 때 이렇게 치주 수술을 해주면 관리하기 편한 형태로 잇몸 치주 환경을 바꿔주기 때문에 좋은 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치주 수술에 대한 부분들은 또 보험 적용이 됩니다 치주 질환 수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고 보험 항목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험 청구도 할 수 있겠고요 좀 더 보기 편하게 제가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치주 소파술, 이네비라고 하는 치훈 심수착술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오픈 플랫 디브라이먼트라고 하는 치훈 방리 소파술 그리고 이런 치훈 방리 소파를 한 다음에 치조 골을 넣는 골이식술이라든가 또는 여기 멘브레인도 사용을 해서 조직 유도를 재생하는 수식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아서 다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에 상대 점수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보통 보험 숫가를 산정할 때 점수를 매기죠 그래서 보통 가장 기본이 되는 치주 수술을 치훈 방리 소파술 복잡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992.8 정도 됩니다 그거를 1로 잡아서 상대적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봤고요 그래서 골이식하는 경우에는 이런 치훈 방리 소파술보다 1.16배 정도 어렵다고 정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숫가도 고독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자가골 치치에서 하는 경우에 1.28배 더 어렵다 이렇게 나라에서 생각을 하고 보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1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큐렛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20% 정도로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유도 재생술 1.5 그래서 조직 유도 재생술이 사실은 제일 어렵게 생각되어지고 있고 골이식제뿐만이 아니라 멘브레인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훈 방리 소파술에 비해서 1.45, 1.5배 정도 더 어려운 난이도 있는 수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치과의사한테도 굉장히 좋고 환자한테도 치태 조절이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수술이죠 또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래서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얘기를 꺼내면 환자들 일단 거부감이 들면서 반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꼭 치주 수술을 해야 되나요? 안 하고 그냥 스케일링만 하면 안 되나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러한 질문들이 환자분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1980년대에 이미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유명한 미네수다 스터디라고 해서 필스트롬 등이 3개의 실험을 해서 각각 81년, 좀 더 길게 해서 83년, 84년 이렇게 3개의 리포트를 냈고요 미시간 스터디라고 해서 램피오드의 학파들이 스터디 그룹에서도 81년, 82년도 이렇게 비교 즉 비맥과적인 처치만 한 것들 또는 수술적인 방법을 한 것들 해서 비교를 했는데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구강 위생 관리 능력이 철저히 이루어지면 비외과적인 방법이나 수술을 하는 외과적 방법이나 크게 우열을 갈릴 수 없이 잘 관리가 되었다라고 아주 좋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것만 보면 프로빙뎁스 6mm, 7mm 깊은 환자들이 와도 내가 주로 치주를 전공하지 않았고 많이 안 보고 다른 환자들도 많은데 굳이 수술을 해야 되라고 하면서 이런 스터디를 봐도 괜찮다더라, 크게 차이 안 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정신 승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연구들이 또 이루어져 있죠 그냥 프로빙뎁스 깊은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그냥 루트 플래닝만 한 경우들 보면 많이 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테치먼트 개인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파란색 선에 반면에 그래도 좀 깊은 부분에 있어서는 수술을 해주면 어테치먼트 개인이 좀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프로빙뎁스가 좀 더 깊은 부분에 있어서는 수술을 하는 게 좀 더 낫다 그리고 그 기준점이 대충 한 5.3mm 그래서 6mm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임계 치준왕의 개념도 나타나서 이거보다 더 깊으면 수술하는 게 낫다라고 많이들 공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깊은 부분에 있어서 치석 제거는 굉장히 힘든데 그거를 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3mm 정도만 넘어가도 굉장히 치석이 남아있는 잔존 제거되지 않는 치석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실험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냥 그럴 것을 생각을 하든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mm가 넘어가면 50%, 60% 어떤 경우에는 8, 90%까지 계속 그냥 치석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치석들이 있으면 치운 연하 치석 하방으로 한 2mm 정도는 본 로스가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주 수술을 하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깊으면 우리가 큐렛을 가지고 큐렛을 해도 이런 데까지는 사실 기구를 넣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런 거는 확실히 수술하는 게 환자한테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보철물 하방에 붙어있는 이런 치석들 임플란트 수술 시에 가끔씩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사실 깊이가 깊지 않아도 보철물 마진이 잘 맞지 않는다든가 하면 사실 이런 데 기구 그레이시큐렛 날이 부딪혀가지고 제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른 예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쪽 부분에 치석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3mm 넘어가면 치석 제거가 사실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술자의 편의를 위해서 치주 수술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최근에 나온 이런 논물들이 있는데요 전화를 하나 보시면 수술하고 수술하지 않는 치주 처치에 있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려진 것들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는 컨셉들에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치주 수술 관련해서 몇 가지 두 가지만 좀 보시면 6mm 이상의 깊은 치주 장을 가진 부위에 있어서는 이런 플랩 서저리가 유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구강 위생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감염된 치금 표면을 꼭 제거할 필요는 없는데 오히려 이제 루트 서피스를 예전에는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게 시멘튼도 병적인 시멘튼도 제거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페리언탈 바이오필름이라는 개념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게 치료 성공의 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스터 스터디에서 보면은 6mm 넘어가도 우리가 치주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잘 이제 뭐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넘어가는 임계치주장 이상의 부위에 있어서 깊은 치주장에서는 치주 수술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사실 치주 수술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도 되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제 주변 치주과 저희 동문들이나 또는 주변 선후배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은 치주 수술 하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치주 수술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정말 좋은데 왜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심사평가 홈페이지에 이런 오픈데이다.힐화.OR.kr 여기 보시면 우리 진료 통계 청구된 것들 통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넣어봤습니다 U1052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치운 박리 소팟을 치주 수술을 삭제 포함하는 그런데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 갈수록 치주 수술의 청구 건수 심사로 봤으니까요 청구 건수는 증가를 합니다 좀 이상하죠 제가 주변에 저희 연쇄를 하거나 치주과 모임이라든가 갔을 때 물어보면 대부분 안 한다고 하는데 청구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상세한 정보를 오픈데이터라고 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운을 받아서 제 가공을 해봤습니다 병원급하고 의원급으로 나눠봤는데 병원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급이고요 의원급은 1차 의원들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치주 소팟을 큐렛이죠 보시면 이건 2016년부터 제가 받아서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에 2016년도에 얼마만큼 증가를 했냐 그 다음에 2018년도는 17년에서 얼마만큼 증가를 했냐 증가했냐 증가했냐 그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병원급하고 의원급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원급에서는 큐렛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큐렛만큼 환자한테 굉장히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원급에서 거의 감소를 한다라도 마이너스 1% 정도 말고는 다 증가합니다 사실 이넷, 치운 심부착술이죠 이런 거 거의 안 하는데요 병원급 마찬가지로 안 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정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의원급을 보시면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치운, 박리, 소팟을 보시면 병원급에서는 빨간색, 마이너스고요 의원급은 2018년도만 조금 마이너스 2.9 얼마 마이너스 3 말구로는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병원급하고 의원급하고 분류를 했고요 저도 치주를 전공해서 어느 정도 치주적인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이런 치주 수술을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인데 말로는 다 안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청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골이식술, 사실 저는 개원가에서 개원이던 일을 떠나서 제가 치주를 전공한 입장에서는 이런 골이식술, 1070번 때 717이 이런 골이식술, 자연치 주변의 골이식술은 사실은 거의 성공률이 좋지 않다고 보고요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결과도 병원급은 빨간색입니다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의원급에서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가구율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조금 감소를 했고 그 외에는 폭발력으로 63%까지 증가를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조직유도재생술, 사실 더 힘든 술식이죠 아까 상대의 점수 보시면 보통 골이식술 같은 경우는 치음방리, 소파술 대비 한 20% 정도, 30% 정도 더 난이도가 있다고 인정을 해줘서 보험급여도 그렇게 맞게 책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유도재생술은 좀 더 힘든 술식이기 때문에 35에서 40% 정도 더 난이도 있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급여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더 난이도 있는 거 보시면 사실 병원급 보면 거의 안 합니다 계속 감소 추세에 있죠 그런데 의원급은 거의 계속 증가합니다 이런 짓을 봐도 이렇게 따라가서 보시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치근을 자르거나 이런 수식들은 사실 치아 반칙이나 치간 분리, 헤미 섹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나마 헤미 섹션이 한 80% 정도 난이도고 나머지 그냥 잘라내는 거 치근을 자르든 하악 6번 치아 같은 경우에 미지얼 디지털 해서 한쪽을 잘라내는 잘라서 한쪽은 뽑고 하나는 보존하는 그런 것들은 한 50% 정도 되는 습관인데 사실 이런 수식들은 임플란트가 나오면서 그냥 발치하시죠 전략적인 발치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감소하는 게 사실 맞다고 보고요 보시면 병원급 감소죠 치아 반칙 절체들이나 이런 거 봐도 병원급은 감소죠 의원급에서도 사실 감소하는 게 맞죠 이건 생각해보시면 임플란트를 많이 하니까요 뽑고 그런데 이제 조금 숫가가 좀 높다고 생각되는 80%는 치간 분리, 바이커스피다이제이션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같이 감소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제 계속 증가도 증가 추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병원급하고 의원급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겠고 그다음에 CLPA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치간 확장술 그런데 병원에서는 사실 많이 안 하고 개원가에서는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절개술에서 부분층, 전층 해서 CLP 같은 거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무식이 있는데 환자들이 뽑지 않고 임플란트를 원할 경우에는 본상골 삭제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이상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수식들은 개원가에서 개원가 다양한 과가 있기 때문에 치주 말고도 일반의도 있겠고 보철 전공하신 선생님, 다양하게 소아치과 많은 원장님들이 계실 텐데 어쨌든 병원급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안 하는 추세가 맞지 않을까 하는데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쭉 봤는데 병원급하고 개원, 의원급하고는 차이가 났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왜 나며 저는 왜 이런 수식들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이런 수식은 잘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